어디 있어요? 어? 위험한데? 괜찮아요. 와보세요. 우리 서로 이름도 모르네요. 우연 아니죠? 반반... 쌀쌀할 것 같은데...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. 기다릴게요. 여기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. 더 힘들어지기 전에.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. 사는게... 왜 이렇게 애매한지 모르겠다. 적응하면... 나 잊을 수 있어. 우리가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? 아까... 나 만나러 왔을 전에... 우린...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... 뭐든... 할 수만 있다면...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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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.